프로페셔널 워터 이온 살롱 헤어 드라이어는 살롱 경험을 집에서 편안하게 해주는 고품질 헤어스타일링 도구입니다. 첨단 기술과 강력한 성능을 갖춘 이 헤어 드라이어는 효율적인 건조, 곱슬거림 감소 및 모발 건강 향상을 제공합니다. 이 기사에서는 프로페셔널 워터 이온 살롱 헤어 드라이어의 주요 기능과 이점을 살펴보고 건조 기능, 이온 기술, 사용자 정의 가능한 설정 및 인체공학적 디자인을 강조합니다. 효율적인 건조, 고성능 모터가 장착된 프로페셔널 워터 이온 살롱 헤어 드라이어는 빠르고 효율적인 드라이 결과를 제공합니다. 강력한 공기 흐름과 열 설정으로 빠른 건조가 가능하여 스타일링 루틴 동안 시간과 노력을 절약할 수 있습니다. 곱슬거림 없는 모발을 위한 이온 기술, 헤어 드라이어는 고급 이온 기술을 사용하여 곱슬거림을 줄이고 모발을 부드럽게 합니다. 내장된 이온 발생기는 모발의 양이온에 대응하는 음이온을 방출하여 곱슬거림과 정전기를 효과적으로 최소화합니다. 맞춤형 설정 프로페셔널 워터 이온 살롱 헤어 드라이어는 다양한 모발 유연과 선호하는 스타일링에 맞게 사용자 정의할 수 있는 설정을 제공합니다. 다양한 온도 및 속도 설정 기능이 있어 필요에 따라 온도와 공기 흐름을 조정할 수 있습니다. 부드럽고 시원한 바람을 원하든 더 강력하고 따뜻한 바람을 원하든 이 헤어 드라이어는 다양한 스타일링 기법에 필요한 다재다능함을 제공합니다. 인체공학적 디자인 사용자의 편안함을 염두에 두고 설계된 프로페셔널 워터 이온 살롱 헤어 드라이어는 다루기 쉽고 조작하기 쉬운 인체공학적 디자인이 특징입니다. 가벼운 구조로 인해 피로나 긴장 없이 장시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집에서 전문가 수준의 결과물 프로페셔널 워터 이온 살롱 헤어 드라이어를 사용하면 집을 떠나지 않고도 살롱 품질의 결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강력한 성능, 고급 이온 기술 및 사용자 지정 가능한 설정의 조합으로 다양한 헤어스타일을 쉽게 만들 수 있습니다. 결론, 프로페셔널 물 이온 살롱 헤어 드라이어는 가정에서 미용실 품질의 결과를 가져오는 안정적이고 효율적인 헤어스타일링 도구입니다. 강력한 성능, 고급 이온 기술, 사용자 정의 가능한 설정 및 인체공학적 디자인으로 아름답고 건강한 모발을 원하는 모든 사람에게 필수 아이템입니다. 강력한 성능, 고급 이온 그 도구 등장에서 성능이 되었습니다. 강력한 성능, 상sst 강력한 성능을 가져오염 ef vital 강력한 성능, 고급 이온 기술, 유 옥 fresh responsabil, 공급 이온 하antine 를 위치어 강력한 성능 강력한ап장에 subs southeast 강력한 성능 강력한 성능 강력한 성능 감사합니다.